안녕하십니까 이미지스케이프 이동관입니다. 자 오늘은 음악이론 네번째 시간 지난주 배웠던 자원계를 복습하고 조표 만들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G 메이저 F 메이저를 같이 만들어 봤었는데요 오늘은 샵 계열 문제 3개와 플랫 계열 문제 3개를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조표가 붙어지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D 메이저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D는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레 겠죠. 레에서 시작해서 레미 파솔 라시도레 먼저 스케일을 먼저 그려 보겠습니다. 자 레미 파솔 라시도레를 먼저 그리고 자 장조를 만드는 방법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장조란 3478을 반음 만드는 음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478 부분을 슬러로 표시를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구요. 자 그 다음 나머지를 다 온음을 만들면 되겠죠. 3478을 반음 만들고 나머지를 온음을 만들면 장조 스케일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 미 온음이구요. 미 파는 현재 반음이죠. 자 2번, 3번은 온음이 되어야 될 자리니까 온음을 만들려면 파 부분에 반음을 올려주시면 다시 말해서 샵을 붙여주면 온음이 되겠죠. 그리고 파샵과 솔은 원래 파솔은 온음이었는데 파샵, 솔이 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반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솔, 라. 솔, 라 는 온음이구요. 라, 시 도 온음이고. 자 치 도. 자 여기 6, 7번 음인데 6, 7번 음은 온음이 되어야 될 자리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음을 만들려면 도 자리에 반음을 올려주면 온음이 되겠죠. 그리고 7번, 8번은 반음이 되어야 될 자리죠. 도샵 가래. 원래 도래는 온음이었는데 도가 반음 올라감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반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D 메이저의 조표는 파 자리와 도 자리에 샵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조표로 만들면 파, 도 이렇게 조표가 만들어지겠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A 메이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 음을 도로 하는 A 메이저입니다. 자 똑같이 라, 시, 도, 레, 미, 파, 솔라 이렇게 스케일을 먼저 만드시구요. 그 다음 장조는 3번, 4번, 7번, 8번이 반음이니까 그 자리를 먼저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한번 온음, 반음 관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 음이고 라, 시는 온음이죠. 그러니까 그냥 두면 되구요. 자 시, 도. 시, 도는 반음이죠. 원래 2번, 3번은 온음이 되어야 될 자리니까 여기서 뒤에 있는 도를 샵을 붙여줌으로 해서 반음이 올라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온음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4번 도샵과 레. 원래 도래는 온음이었는데 도샵이 됨으로 해서 반음이 되었구요. 레, 미. 온음. 미, 파. 여기는 반음이죠. 이 자리는 온음이 되어야 될 자리니까 파에 반음을 올려주면, 다시 말해서 샵을 붙여주면 온음이 됩니다. 그 다음 파샵과 솔. 원래 파솔은 온음이었는데 파샵이 됨으로 해서 반음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에도 반음을 올려주면 파샵, 솔샵이 돼서 온음이 되겠죠. 그리고 7번, 8번인 솔샵과 라. 원래 솔라는 온음이었는데 솔이 반음 올라감으로 해서 반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표가 파, 도, 솔. 이렇게 3개가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당기면 파, 도, 솔. 이렇게 조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 메이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비에를 으뜸음으로 해서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장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3, 4, 7, 8 자리를 슬러로 표시를 하고요. 나머지를 다 온음을 만들면 되겠죠. 자, 처음 시작이 시, 도입니다. 자, 1번, 2번은 온음이 되어야 될 자리죠. 그러니까 도 자리에 반음을 올려줘야겠죠. 그러면 도샵이 되고 이렇게 되면 온음이 되겠죠. 자, 도샵, 레. 이 자리도 온음이 될 자리인데 도샵이 되므로 해서 지금 반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 자리도 마찬가지, 샵을 붙여서 반음을 올려야겠죠. 그 다음에 레샵과 미, 여기는 자연스럽게 레에 샵이 붙음으로 해서 반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파, 미파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온음이 되어야 되죠. 현재 반음이니까 파에 샵을 붙이면 온음이 됩니다. 파샵, 솔도 온음 자리인데 현재 파샵이 됨으로 해서 반음이 되었죠. 그리고 샵을 붙여서 솔샵, 그 다음에 솔샵, 라 도 현재 반음이 되었죠. 이것을 온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라샵을 붙여야겠죠. 그리고 라샵과 시는 자연스럽게 반음이 되었죠. 앞에 라샵이 붙음으로 해서 반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표가 파, 도, 솔, 레, 라가 붙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조표를 당겨서 만들면 파, 도, 솔, 레, 라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세 문제를 풀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풀었던 게 D 메이저입니다. D 메이저는 파, 도, 샵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D 메이저의 조표입니다. 파, 도가 그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붙어있는 도에서 하나 위음이 레죠. 이게 바로 으뜸음 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파, 도, 위가 바로 D가 되고 이 D가 으뜸음 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A 메이저였죠. A 메이저는 샵이 파, 도, 솔 붙어 있었습니다. 그죠? 파, 도, 솔 하나 위가 라죠. 여기가 결국 의미로는 A겠죠. 그래서 이 조표 이름은 A 메이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파, 도도 하나 위가 으뜸음이었고 파, 도, 솔도 하나 위가 으뜸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풀었던 비메이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메이저는 파, 도, 솔, 레, 라였죠. 그럼 위의 방법과 같은 방법을 하면 파, 도, 솔, 레, 라 하나 위인 시가 으뜸음 도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비가 으뜸음 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표의 이름은 비메이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샵이 붙는 조는 샵을 붙이고 그 하나 으뜸음이 다 으뜸음이 되오는구나 라는 어떤 방법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조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샵이 붙으면 그 샵이 붙은 마지막에 샵이 붙은 것 하나 위가 으뜸음입니다. 상당히 찾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플랫을 한번 보겠습니다. 플랫은 우리 지난주에 파 장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비플랫 메이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플랫이 으뜸음이 되는 스케일을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를 같이 그리는데 마지막에도 똑같이 으뜸음이 같아야 되니까 비플랫으로 만들겠습니다. 시작과 끝은 비플랫으로 만들고 3, 4, 7, 8을 표시하고 3, 4, 7, 8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온음 3, 4, 7, 8은 반음이 되는 스케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비플랫과 C 다시 말해, C플랫과 도겠죠? 원래 C도가 반음이었는데 C플랫이 되므로 해서 온음이 되었습니다. 도, 레, 도, 레는 온음이죠. 레, 미는 반음이 아니고 온음입니다. 반음이 되어야 할 자리인데 현재 레, 미는 온음이죠. 그러면 뒤에 있는 미에 플랫을 붙여주면 반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플랫, 파 원래 미파가 반음인데 미플랫이 되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온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 솔 온음이죠. 솔라도 온음이고 라, 시플랫 여기도 시플랫이 되므로 해서 반음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조표는 시플랫과 미플랫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표로 당기면 시, 미 그렇죠? 그래서 시, 미가 붙었으면 여기 으뜸음은 비플랫이 으뜸음인 조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에이플랫 메이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이플랫으로 장조스케일을 만드는 거죠. 똑같이 라플랫에서 시, 도, 레, 미, 파, 솔, 라플랫 으뜸음은 같아야 되니까 먼저 스케일을 그리고 그 다음에 3, 4, 7, 8을 표시하시고요. 나머지는 온음을 만들면 되겠죠. 자, 라플랫이니까 원래 라, 시는 온음이죠. 라플랫이 반응 늘었으니까 시, 도, 반응 내리면 온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 도는 반응인데 시플랫이 되므로 해서 온음이 되었고요. 도, 레는 반음이 되어야 될 자리인데 현재 온음이죠. 그러면 뒤에 있는 렛을 플랫을 해주면 반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렛, 미가 원래 온음인데 렛 플랫이 되므로 해서 관계가 넓어졌죠. 그러면 같이 내려주면 플랫을 해서 같이 내려주면 온음이 되겠죠. 미, 파는 원래 반음인데 미, 플랫이 됐음으로 해서 온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 솔, 온음이 됐고요. 솔, 라, 플랫이 되어 있으니까 원래 솔, 라는 온음인데 라, 플랫이 됨으로 해서 반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붙는 조표는 시, 미, 라, 레가 붙어있죠. 그래서 조표는 앞으로 당겨서 그리면 시, 미, 라, 레가 되고 A플랫의 조표는 시, 미, 라, 레 플랫이 4개 붙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D플랫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D플랫 D플랫으로 해서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플랫 조표를 만들고 마찬가지 3, 4, 7, 8을 슬러로 표시하고요. 나머지는 온음 3, 4, 7, 8은 반음을 만들면 되겠죠. 원래 레, 미는 온음인데 레, 플랫이 됐음으로 해서 지금 증, 이도가 됐죠. 레가 반음 내려왔으니까 미도 반음 내리면 자연스럽게 온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 파는 원래 반음인데 미, 플랫이 됐음으로 해서 온음이 되었습니다. 파, 솔 이 자리는 반음이 되어야 될 자리인데 파, 솔이 되니까 온음이죠. 뒤에 있는 솔을 반음 내리면 간격이 좁아지겠죠. 솔라는 온음인데 솔이 반음 내려갔음으로 해서 넓어졌고 라 도 같이 내려주면 온음이 되겠죠. 라, 플랫, 시 도 마찬가지입니다. 라, 플랫이 내려가므로 해서 넓어졌고 시, 플랫이 되면 같이 온음이 되겠죠. 원래 시 도는 반음인데 시, 플랫이 됐음으로 해서 온음이 되었고 도, 레, 자리가 온음인데 으뜸, 레, 플랫이 반음 내려갔으니까 자연스럽게 반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려진 것들을 다 조표로 만들면 시, 미, 라, 레, 솔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표를 가지면 시, 미, 라, 레, 솔 해서 이 조표는 D플랫 메이저의 조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샵과 마찬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플랫 제일 처음 풀었던 문제는 B플랫 메이저 였습니다. B플랫 메이저는 플랫이 두 개 붙어있습니다. 어디 붙어있냐면 시, 미에 붙어있겠죠. 마지막 붙어있는 것 바로 앞에가 시에 붙어있죠. 이게 바로 그 조표의 읏... 플랫은 그 조표의 읏뜸음입니다. 시, 미 하면 그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읏뜸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B플랫이 되죠. 두 번째 풀었던 문제는 A플랫 메이저 였습니다. A플랫 메이저도 조표가 몇 개 붙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 미, 라, 레 마지막 붙었던 레 앞에가 라죠. 라에 플랫이 붙어있죠. 이게 읏뜸음입니다. 그 조의 읏뜸음이 되겠죠. 그 음이 A플랫이죠. 그래서 A플랫은 시, 미, 라, 레 이렇게 붙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풀었던 게 D플랫 메이저 였습니다. D플랫 메이저 조표는 시, 미, 라, 레, 솔 솔이 마지막에 붙었죠. 마지막 붙었던 것 바로 앞에 있는 레 플랫 이게 바로 읏뜸음 돕니다. 그게 바로 D플랫이죠. 그래서 D플랫 메이저는 시, 미, 라, 레, 솔 이렇게 다섯 개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응용해 보면 자,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표를 붙여 놓고 이게 무슨 조표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의미를 말하고 조표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겠죠. 자, 플랫의 경우는 마지막 붙었던 조표 앞에가 읏뜸음이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플랫 메이저다. 그럼 시, 미, 라에서 반대로 하나 더 읽어주면 되겠죠. 시, 미, 라, 레 그럼 레 바로 앞에가 라겠죠. 그게 읏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은 하나 더 읽어주면 그 조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B플랫 였습니다. B플랫은 C플랫이죠. 조표가 C부터 붙습니다. C, 미 하나 더 읽어주면 C, 미가 되겠죠. 미 앞에 있는 것이 C플랫이죠. 그게 읏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샵도 마찬가지. 샵을 아까 응용했던 것처럼 샵 붙는 곳에 하나 위가 읏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까지 조표를 붙여 주면 되겠죠. A 메이저다. A 메이저 아래는 솔이죠. 그러면 솔까지 샵을 붙여 주면 됩니다. 파, 도, 솔. 그 하나 위가 도니까. B 메이저다. B의 바로 아래는 라죠. 그럼 샵을 라까지 읽어주면 되겠죠. 파, 도, 솔, 레, 라. 이런 방법으로 샵 붙는 계열과 플랫 붙는 계열의 조표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조표로 하나씩 하나씩 그려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샵 붙는 계열 파, 파, 도, 솔, 레, 라. 하나씩 하나씩 붙여서 일곱 개 파, 도, 솔, 레, 라, 미, 시까지 다 그려 놓았습니다. 그것들의 읏뜸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샵이 붙는 것은 그 조표 하나 위가 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파에 먼저 붙어 있으니까 그 하나 위는 G죠. 그래서 이 조표의 읏뜸음은 G 메이저가 되는 것입니다. 파, 도. 파, 도는 파, 도 하나 위가 D죠. 그러면 이것은 D 메이저 조표가 되는 것이고요. 파, 도, 솔. 솔 하나 위가 라죠. 그러면 여기가 A. A 메이저의 조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 도, 솔, 레 라고 하면 레 바로 위가 미죠. 그래서 여기는 E 메이저. 그 다음에 파, 도, 솔, 레, 라. 샵이 다섯 개 붙으면 라 바로 위가 C죠. 이 이름은 B가 되고 B 메이저의 조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 도, 솔, 레, 라, 미가 되어 있으면 미 바로 위에는 F인데 F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앞에 쭉 조표를 보면 F의 샵에 붙어있죠. 파에 붙어있죠. 그래서 이것은 F가 아니고 F샵입니다. 그래서 파, 도, 솔, 레, 라, 미 까지 붙은 이 조표 이름은 F가 아니고 F샵 메이저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파, 도, 솔, 레, 라, 미, 시가 붙어있어요. 조표 일곱 개가 다 붙어있습니다. 그럼 C 바로 위가 도죠. 근데 이게 도가 아니죠. 앞에 보면 파, 도 도에 이미 샵에 붙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C가 아니고 C샵 메이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샵 일곱 개가 붙는 조표를 이러한 방법들로 외우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A 메이저는 조표가 몇 개 붙느냐. A 메이저는 으뜸 아래까지 샵을 붙여주면 되니까 솔까지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파, 도, 솔, A 메이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A 메이저가 샵이 붙는 조인지 플랫이 붙는 조인지 난 그걸 모르겠는데 어떻게 답을 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플랫이 붙는 조표를 여러분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자 플랫이 붙는 조로 가겠습니다. 자 플랫은 C 미라레솔도파 이렇게 붙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C부터 보겠습니다. 자 C가 하나 붙으면 플랫이 붙은 이 자리가 사실을 파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도는 어딨냐. 파, 미래, 도. 다시 말해서 F가 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F 메이저가 플랫이 하나 붙는 조다 라고만 일단 외워두십시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F는 조표 몇 개? 플랫 한 개. 이렇게만 그냥 외우십시오. C 미 할 필요 없고 F 메이저는 플랫 하나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플랫 두 개 붙는 거 보겠습니다. C 미가 붙죠. 자 아까 우리 정리할 때 C 미가 붙으면 어디가 도라고 했죠. 마지막 붙은 플랫의 앞에 가 으뜸음 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C 미면 C 자리가 도가 되겠죠. 그 자리가 뭐냐. B 플랫이 되죠. B에 플랫이 붙어 있음으로 해서 B가 아니고 B 플랫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C 미 라죠. 얘도 마찬가지. 마지막 붙은 것 앞에 가 C 미 라면 라 바로 앞이 E 플랫이죠. E 플랫 메이저가 됩니다. 그 다음에 C 미 라 레 하면 마지막 붙은 게 레죠. 레 바로 앞에 가 라 플랫 다시 말하면 A 플랫이 되죠. 여기가 으뜸음이 됩니다. 그래서 A 플랫 메이저. 그 다음에 C 미 라 레 솔 하면 마지막 붙은 솔 앞이 레죠. 레 플랫이죠. 그것을 음 이름으로 하면 D 플랫. 그래서 D 플랫 메이저가 되겠죠. 그리고 C 미 라 레 솔 도 하면 마지막 붙은 도 앞이 G 플랫이죠. 그래서 이 조는 G 플랫이 됩니다. 그리고 C 미 라 레 솔 도 파 하게 되면 파 하나 앞이 C 플랫이죠. C에 플랫이 붙어 있기 때문에 C 플랫이라고 얘기합니다. C 플랫. 이 조는 C 플랫 메이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플랫 7개 붙는 조 까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같이 그려서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A 메이저가 샵이 붙는 조인지 플랫이 붙는 조인지 그걸 어떻게 알고 문제를 푸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상에 플랫이 붙는 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플랫 붙는 조 를 보면 플랫이 하나 붙는 F 메이저를 제외하고 뒤에 다 B 플랫, E 플랫, A 플랫, D 플랫 다 플랫이 붙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힌트입니다. 플랫이 붙는 조는 아까 제가 F 장조만 외우자고 그랬죠. F 장조만 플랫이 하나 붙는 조 라고 외우자고 했습니다. F를 제외하고 나머지 플랫이 붙는 조 들은 다 B 플랫, E 플랫, A 플랫 다 플랫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질문처럼 A 메이저는 조표가 몇 개 붙느냐 뒤에 A 플랫이 안 붙었음으로 해서 A 메이저는 플랫이 붙는 조가 아니고 샵이 붙는 조이다라고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샵이 붙는 것은 그 으뜸음 하나 아래까지 읽어 주면 되니까 솔까지 샵을 읽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 도, 솔 이렇게 읽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A 플랫 메이저는 조표 몇 개 붙느냐 플랫이 붙는 조 네 그러면 시미라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조금 헷갈립니다. 아까 어떤 식으로 플랫을 했냐면 마지막 붙는 것 앞에가 으뜸음이라 했죠. 그러면 그 으뜸음 보다 한 번 더 읽어 줘야 되겠죠. 플랫은 반대입니다. 개념이 그래서 조표를 봤을 때와 음이름을 봤을 때 찾는 방법을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데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플랫 4개 시미라레 하면 레 바로 앞에 라에서 붙었죠. 그래서 그걸 으뜸음이라 했습니다. A 플랫 메이저. 그러면 제가 질문을 A 플랫 메이저는 조표가 몇 개가 붙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반대로 하나 더 읽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하나 앞에 게 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A 플랫 메이저는 시미라에서 한 번 더 레 까지 읽어주면 그 앞에 게 으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은 하나 더 불러 준다. 만약 B 플랫 메이저다. B 플랫은 시죠. 하나 더 읽어주면 시 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미 하나 앞에 게 시 플랫이고 그게 으뜸음이 되는 것입니다. D 플랫 메이저 볼까요. 자 D 플랫 메이저는 조표가 몇 개 붙느냐 하나 더 읽어줍니다. D 플랫은 레니까 시 미 라 레 솔 이렇게 붙는 겁니다. 다섯 개 붙죠. 시 미 라 레 솔. 그럼 솔 하나 앞에 게 레가 됐었죠. 그래서 D 플랫 메이저는 플랫이 다섯 개 붙는 조이다. 이렇게 계산 하시는 겁니다. 상당히 간단한데 음이름으로 먼저 계산하느냐 조표로 먼저 계산하느냐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조표를 찾는 방법까지 같이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는 단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조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단조는 훨씬 더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